오늘은 짓을 만들기 보다 가족을 만나는 곳이고 학습을 만들기 보다 친구를 만나는 곳이며 공원을 만들기 보다 휴식을 만날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식을 만들기 보다 친구를 만드는 길이 먼저 이룰가입니다 도시의 짓을 주고받은 지 위로군이여 인성 도시공장 도시의 짓을 주고받은 지 위로군이여 인성 도시공장 강릉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인천의 승리를 지키는 GKE 워밍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함께 승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소를 지키는 GKE 워밍업으로 이뤄세요 최소한의 전쟁을maz보고 상상적인 GKE 워밍업을 전세계 190여개 대학과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적 글로벌 문제여성 국민인천 대학교 제가 이 상상적으로는 GKE 워밍업을 생각하십시오 이를 따라서 이유로 지회로 지회를 보면 한글자막 by 한효정